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면 세금을 받아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 일을 제대로 잘해야 되죠. 플라톤의 일칙이 사회적 정의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지 않습니까? 각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이러면 다 모이게 되면 사회적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민간 부부는 참 많이 성장했는데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국가의 공적기관이나 공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밥값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밥값만 해서 되겠습니까?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다 선관위 문제를 대충 꼬리 자르기 식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무슨 짓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짓을 할 건지를 공병호 이야기가 아니고 대체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친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여러분들 국민들은 물과 같았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배라고 하면 지금은 잠잠하지만 나중에 화가 나간 물이 배를 그냥 뒤집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언론들이 이런 침묵하고 그냥 선관위 문제를 뒤덮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국민들의 원성 어떤 종류의 칼럼 보다도 제가 볼 때는 걸출한 것이 지금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채널A가 무슨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다룬 것도 아니고 충청남도 선관위에 공정선거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특정 당의 사람이 두 명이 당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부 정보를 자기 당의 후보와 함께 흘린 그런 내용이 발각이 돼 가지고 그것도 선관위가 여러분들 몰랐고 외부에서 여러분들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두 사람을 내쫓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보도를 채널A가 특정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밑에 여러분들 댓글이 댓글이 458개가 걸린 겁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아웃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친구들이 다 이러면서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대통령께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똑똑한 이런 법무부 장관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검찰총장은 가끔가다 여러분들 엉뚱한 이야기는 하고 대법관들은 적극적으로 선거 범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들 혈안이 돼 가지고 동네방리 뛰어다니고 이게 여러분들 나나가 지금 그 꼴인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국민들은 어떠냐 국민들은 정확히 아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무슨 짓을 하고 대통령이 왜 입을 다물고 있고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칼럼보다 고개한 것이 채널A에 달린 458개의 댓글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 민심과 국민들의 여러분들 이 단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해체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맡아야 됩니다. 부정선거 밝혀서 나라 바로 세웁시다. 채널A는 한 마디도 이런 부정선거란 용어도 쓰지 않고 선거부정이란 용어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다 아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적폐청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해체해야 되고 대거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새로 재정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집단이 무선당과 중앙선거인입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폐지하고 감사원 산하 선거관리 고로 편입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선거계획하라. 채널A가 단 한 마디도 선거부정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민들이 이렇게 아웃성치는 얼마나 여러분들 열이 받았으면 그렇게 댓글을 무려 458개나 여러분들 남겼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행위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사법부는 조속기 전원 의법 처리 바랍니다. 이 사법부라는 친구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담당하는 대법관들이 다 예. 맛이 가버렸으니까. 이거 참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해가지고 이 백성들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선관위 조사받고 처벌받아라. 국민의 뜻이다. 선관위 위원장부터 사퇴하고 선관위 전원 교체해야 됩니다. 뻔뻔하게 선관위는 자리 잡고 있지 말고 전원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에서부터 아래 직원들과의 국가의 역적을 처벌한 정도의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 완전히 썩은 꽃들이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자유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이 지금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어떤가는 사건이 6.25전쟁이면 그다음 여러분들 어떤가는 사건은 바로 7차례 걸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실시되고 있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인 겁니다. 앞에 것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국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분들 공격이었고 두 번째 것은 내부의 적들로부터 헌정질서를 붕괴시키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분들 공격인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다 덮고 가서 되겠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이름 똑똑한 법무부 장관 이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채널A 방송에 458개 여러분들 그 의견을 가운데 위에서부터 여러분들 내려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4.15 부정선거 30여까지 방법으로 이제 수사합시다. 부정선거 두목이 문이 나갔으니까 내년 총선 을 잡아 넣읍시다. 다 밝혔지 않습니까 . 한 번만 했으니까. 선거마다 다 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이걸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선관위가 아니고 부정선거 조작단이라고 봐야죠. 총선 때는 국민들이 개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국민들이 왁왁 하다가 그냥 다 조용해질 거다. 본래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원성보시기 바랍니다. . 부정선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점점 민주당의 선관이 숨통을 제어 갑니다. 내부 감척들이 이건 진짜 심각하다 선거개입. 공상당이 싫 어요. 그만 보고 싶다. 저러니 부정선거가 맞죠. 지난 선거는 증거가 확실한 부정선거인데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의 생각인 겁니다. 채널A가 선거 부정선거 단 한 단어도 여러분들 언급하지 않고 그냥 선관이 관련된 공명선거 지원단 문제를 지적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아웃성을 치는 겁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탈탈 들어 부정선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선관위 위원장 은 왜 아직도 구속 안 합니까 이건 이미 범죄 수준을 넘어서 국가 전복 을 노린 겁니다. 진짜 부정선거 선거했구나. 와 쓰레기다. 선관위 해체하라. 이렇게 썩을 수가 있나. 장관님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인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주장을 하면 공박사 의견이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채널A 방송을 보신 시민들의 열불 나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그 어떤 칼럼 보다도 제가 볼 때는 고귀하고 위대한 겁니다. 문제생님은 무조건 쉽지 않다로 일관하네. 선관위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그냥 선관위 권익위 공수처 전부 죄인위가 주무는 거네. 정치적 중립 문제가 아니고 투표함을 갈아치운 게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표들이 왜 선거마다 나오냐 가 문제다. 이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의 본질이란 것은 선거 범죄다. 채용비리 같은 건 그냥 세발이 피다는 거 아닙니까 다 밝혀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관위의 해명이 말이 안 됩니다. 윤 정부는 부정투성인 선관위를 손보지 않고 손 놓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저 따위로 하니 사람수보다 투표 수가 많은 지역에 나오고 재투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선관위 자체를 다 지집어 엎어야 됩니다. 공정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 밝혀라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화의 언론인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누가 있습니까 세금들 먹고 살면서 당신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게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의 문제지 않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양아치 같은 짓만 5년 내내 했네. 윤석열 대통령 진짜 정신 차리고 내부 감출 감첩 색출 일망 타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선 때 이미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무시하고 모르세로 하다가 이제서야 들통나는 거죠. 선관위 사람들 청립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선관위 전직은 보험가 보험가에 반도할 때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총칼 들고 이제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냥 선관에 뭡니까 그냥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고 그냥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꼼짝 달상 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정권 마지막에 받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아우성 지던 관계없지 않습니까 검수완 받고 통과시키고 선거를 코앞에 여러분들 만드는 데 위성정당을 만드는 법을 통과 지금 문희상이라는 그 뚱뚱한 양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여러분도 국민들이 참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 여러분도 노력하시고 저도 또 노력하시면 저는 촌 출신인데 촌 출신들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앞이 불확실하고 안개가 척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끼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렇게 묵묵히 꾸준히 걷다 보면 좋은 날들이 올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걷는 거에 익숙한 거죠 계속 걷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국민들이 이렇게 다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긴가민가 했던 분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총집 대성한 것이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여러분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출간됐습니다 7월 말에는 도둑놈들 6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라 바로 세우기 선거 바로 세우기의 이름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여러분 우리가 보호합시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감각하고 무대책이면 우리라도 났어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